안녕하세요. TV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먼저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무료이며 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사도 남아있네. 진짜 좋은데. 진짜 좋은데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300m 앞 신정교 방면 2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유탄입니다. 샘피나 럼프 내용 ez varied 에 최후 전 전 방에 과속 단지 타기 있습니다. 눈 온 것 같아. 눈이 나와야겠습니다. 눈이 나와야겠습니다.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유탈입니다. 터널을 지나갔어. 전 방에 과속 단지 타기 있습니다. 전 방에 과속 단지 타기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.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.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.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. 행복 행복이라오.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. 흑링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стра led 이것이 행복한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은 영원omp을 하 situ 이것은 현 clan 이것이 행복한 것 이것이 행복한 것 이것은 행복